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김가병 광주대학교 국제물류무역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광주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일단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사업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장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유망한 수출 가능 품목들을 발굴해가지고 직접 해외에 나가서 현장 판매하거나 또 계약을 하고 또 해외 시장의 반응 등을 체크해서 지역 중소기업 CEO들에게 보고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로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24개 대학에 운영하고 있고 저희 대학에서는 전공에 상관없이 굳이 무역 전공을 안 하더라도 이 전공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보통 1년 3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무역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실제로 수출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을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팀을 이루어가지고 경진대회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천만 원을 국고를 지원해줄 테니까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어디 가서 어떤 품목을 어디서 수출할 것인가는 팀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줬었는데 그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진공지퍼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스페인에서 수출을 독자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후 마케팅까지 했는데 계약을 그 계약서를 40만 불 계약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더니 우리가 애기치 않은 그런 결과들을 도출하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었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거네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현장 지향적이고 또 그냥 문제 해결력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현장성이 강도가 높아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또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학생들은 주로 무역 전공 아닌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원래 예를 들면 주얼리 같은 경우에 주얼리 전공도 해야 되고 또 무역을 해야 되니까 외국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회의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들 학생들보다 더 강도 있는 훈련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학생들은 더 즐거워하는 것 같고 아마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난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이렇게 표창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 대학이 2007년부터 10년간 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계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던 것 하나하고 또 이 사업 자체를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창의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성과지향적으로 하고 그래서 성과가 달성되면 그것을 학생들한테 피드백해 주고 그랬더니 언론에서도 자꾸 기사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었고 또한 저희 대학에서 이런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후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 수상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외에 또 다른 성과가 또 있을까요? 저희 대학에서 보통 대학의 경우에 보면 학과를 보고 대학을 선정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대학을 오겠다. 왔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도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자기 자녀들을 나는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광주대학을 보낸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설례라고 생각을 하고 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지역의 수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사실은 대기업은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수출 경쟁력이 사실상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수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사실은 또한 지금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대기업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수출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출 활로를 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청년들은 지금 상황을 보면 약간 직업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 잘해서 공무원 되겠다는 것이 그러고 안정성만 추구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들끼리 지역 내에서나 국내에서만 경쟁을 하면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있고 또 역량이 있다는 것을 나가봐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도전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자꾸 진출해서 현장 체험 같은 것을 해보면서 도전의식과 자신감을 가지면 정말 청년들이 미래를 개최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광주대학교에서는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에 있어서 우리가 취업창업중심대학이라고 교육문문대학이라고 해서 취업에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채용약정형이라고 해서 먼저 학생들을 그냥 입학시키고 그냥 나중에 취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지역사회 기업들하고 채용을 약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약정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양질의 취업처를 마련해서 취업을 시키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용약정형 또 사회수요 맞춤형 이런 취업 연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역 관련된 것 말고도 또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대학이 이번에 광주과학위원하고 합쳐서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창업을 목표로 하는데 글로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마케팅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학위원은 기술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디자인 마케팅은 상대적으로 좀 열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하고 마케팅이 좀 강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과학위원의 기술하고 광주대학의 디자인 마케팅을 서로 연합해서 글로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똑같이 과학위원 학생들과 광주대학 학생들이 연합동아리를 형성해서 기술과 디자인 마케팅을 같이 융합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글로벌 스타 창업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